랩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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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뮤직 앤 댄스에서 걸시팝 입시파트를 먹고 있는 하비제이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비제이 선생님은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 한번 구경해보러 가실까요? 파이브 랩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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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요즘 같은 날씨 풀린 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습복이랑 모자를 조금 많이 챙겨 다니는 편이거든요 아 맞다 제가 보온키와 부키가 있어요 성주쌤과 하비제이쌤 아마 내일은 본 모습 눈 탁 타고 바로 천일인데 옆에서 봤어요 상체를 하고 오세요 땅까지 네 이게 저의 하루 식단입니다 요 식단으로 제가 일주일에 움직인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온 하비제이 선생님입니다 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날의 분위기 그리고 그날의 날씨에 따라 음악을 셀렉하는 편인데 여기까지 네 저는 이렇게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혼자만 있는 나의 2층 볼 헐 대박 저 브이로그 하는 중에 튀어나온 약간 주작 같은데 커피까지 사왔어요 아니 뭐야 와아medi 골반 골반 따로 고 이렇게 와야 돼 필리핀 11번 11번 왼쪽 안녕하세요 하비제이의 비틴 사이텅입니다 하이텅 오늘 대회가 3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무대 분장 수업을 잠깐 할까 하는데 기대해주세요 우선 끝에는 열 개 그리고 자기 열심히 분장 수업을 듣는구만 저는 평타에도 무대 분장을 하고 다닌답니다 마이 시그니처 메이크업 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자기 전에 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 많이 디깅하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나의 인형들 그리고 마이 하우스 하비제이 룸 수업 영상 찍을 때마다 색다르게 조금 하고 싶어서 그 음악에 맞는 의상과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표정이 진짜 최고 하이 하이 드디어 오늘은 저희 바이브 콩쿨날입니다 지금 콩쿨 대회장 가기 전까지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꼬맹이 막내 지호님 하이브가 횟수하길 바라며 모두 1등하세요 바이브가 횟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전념 긴 머리 전념 헤엄성은 짧은 머리 전념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 다 마치고 바로 대회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기카 와우 우리 친구들 시디 접수하러 갑니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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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구기록입니다 구기록 구기록 거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특성 그리고 또 특성을 벗었습니다 짝짝짝짝 고생하신 우리 부기쌤가 성주쌤 앞으로의 입시 멤버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콩쿠르 끝나고 고기 고기 밥 먹으러 왔어요 쌍쌍이요 그리고 계랑이 그리고 맛있게 먹는 부기쌤 고기 저도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러 어딘지 나왔습니다 저희 친구도 유튜브에 베스트 프렌드 브로시 수업 영상 한번 기대해주세요 안녕 저는 촬영 끝나고 편집실에서 제 안무 영상 편집 중입니다 데뷔 제가 생각하는 하비제이쌤입니다 하비제이사장님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정을 잘하셔서 가르쳐 드릴 수 있고 희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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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이 우리 오늘 첫 수업인데 어때요? 저희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차차 언니들과 오늘 수업들이 오늘 웃기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도 인사 한 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제일 선생님의 일상 저는 오늘 블링블링 제가 좋아하는 악세사리를 직접 만들러 왔어요 도구로 레고 레고 이게 제가 만든 음반지인데 화면이 매끌매끌해졌어요 입자가 반짝반짝반짝하고 여기 귤이 또 막을 예정이에요 저는 주말 수업댄스 중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우리 전공반 친구들이 다 나와서 연습 중이에요 시작! 일기 대척했을 때 바람을 치 전공반 친구들 여기 다 모여서 토일마나 수업을 하는데 우리 작은 지원이 이 땀이 다들 난리야 저는 땀을 흘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 수업을 다 끝내고 이제 저희 내일 대망의 세 번째 대회 우리 내일을 위해서 이따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 짜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웃는 얼굴 아트센터 콩쿨 하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아가야들 오늘도 변신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해가 저버렸어요 친구들이 이제 다 대결하러 갔고 짐 빠진 부기쌤 모두가 궁금해하셨던 댄스 선생님의 일상 어떠셨나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과 함께 파이브 뮤직 앤 댄스에서 춤 예쁜 춤, 섹시한 춤, 밀력적인 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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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브 뮤직 앤 댄스 구독, 좋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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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화비제이의 댄싱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파이브 뮤직 앤 댄스